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경남 진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성남에 있는 국군소도통합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에 입원을 할 당시에 청원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청원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원휴가를 받아서 그래서 절차도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의 전주의 의원이 관련 기록들을 요청해서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시장으로 있는 성남에까지 올라와서 특혜로 병원에 갔단 말인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과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도 휴가를 나올 때 특혜 휴가를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아들도 군 법무부는 진주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국군수도통합병원에는 아주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이 오는 건데 그런데 인대파일로 해서 그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군 병원에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설득이 없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군 복무 중에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입원 직전에 청원 휴가를 사용해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의 군 자료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국민의힘의 전주회 의원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이 국군병원 입원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후보 장남은 군 복무 중에 발목인대 파일로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이후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 입원 전에 청원 휴가를 사용한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전주회 의원의 설명입니다. 전주회 의원은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 8일부터 2015년 8일까지 공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장병들의 휴가 사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 장남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청원휴가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장남은 2014년 초여름부터 3, 4개월 동안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여기에 행정 절차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적법한 절차인 청원휴가를 사용했던, 휴가를 냈던, 병가를 냈던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리나 절차를 그치지 않고 입원했다. 이게 귀신이 고칼노릇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병이 3, 4개월 동안 자기 집 부근에 와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수류 구비가 없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전주의 의원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직전에 청원휴가를 사용한 장명은 모두 5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복무기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장남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은 2013년 8일부터 2년간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있는 진주시 인근 군병원이 아닌 성남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입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는지 등 의혹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특혜도 없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입니다.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가짜뉴스가 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아들이 청혼휴가를 냈다든지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러니까 무슨 허가를 받았다든지 또 입원할 진단서를 첨부했다든지 그 병원에서 입원해도 된다는 이런 서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 사진을 찍은 병원에서 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재명 후보의 친구가 과거에 그 병원에서 너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올렸다가 이 병원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걸 파고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청혼휴가라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그런 증거자료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명렴 문서가 없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는 이 서류는 당사자만 국방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장남이 자료 요청을 국방부에 한 상태로 조만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당시에 입원한 기록 또 인사명렴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당사자만이 그 자료를 국방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자료 요청을 국방부에 했기 때문에 조만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국방부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자료가 아닙니다. 금방 갔다가 요즘 자료는 거의 대부분 다 전산 자료로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치면 나오는데 있으면 금방 나올 텐데 이게 아직까지도 없다 하는 걸 보면 좀 수상하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국민의힘에서도 병무청에도 요구했고 관련 기관에도 요구했을 텐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기다리라 해놨고 한없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없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지난번에는 도박과 성매매 의혹으로 관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진주에 복무를 하면서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게 지금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야당인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지금 여권에서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관리된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조만간 받으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조만간 빨리 공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캘수록 또 화보을수록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아마 끝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